자 3교시고요 22쪽에 보면은요 역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중요한 게 보지 마시고 거기 이제 권리경합하고 법규경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22쪽에 보면 양거로 1번에 권리경합이 있고 박스 밑에 보면 양거로 2번에 법규경합 나와 있죠 이것도 사례형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두 개만 별표 놓으세요 그래서 권리경합이라고 하는 게 있다 권리경합 여기 경합이란 글자가 나옵니다 이 경합이란 글자가 나오면요 이걸 우리는 경쟁으로 읽습니다 경쟁 그래서 경합 그러면 경쟁이죠 그럼 조금 이해가 도와줘요 이해가 좀 쉽죠 경쟁한다는 얘기는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똑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 그래서 혼자만 있을 때는 경합이란 말을 쓰지 않죠 그러니까 권리가 경합한다는 얘기는 권리가 경쟁하는 건데요 권리가 경쟁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권리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경합은요 권리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권리경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경합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건물주 임대인입니다 건물주 임대인 의리라고 한 사람이요 건물을 했다가 월세를 했다 주고 빌려 쓰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임대차죠 임대차 그래서 이 월세를 했다가 우리는 사용대가 그러고요 사용대가를 했다가 법에서는 차임이라고 부릅니다 사용대가 차임을 했다 지급해서 월세 달세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했다가 지급하고 빌려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를 했다 체결해가지고 2년 동안 빌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당사자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요 빌려 쓴 요 물을 했다가 원상회복해가지고 되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고 건물 자체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걸 명도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명도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난다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 물을 갖다가 반환해 주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나가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나가 이 말은 되돌려달라는 말이에요 이때 되돌려달라고 하는 바만청구권은요 이거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되돌려줘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계약과 상관이 없이 소유자니까 내 거 되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건물주 임대는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되돌려줘 라고 하는 임대차 종료를 기초로 하는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고 계약과 상관이 없이 내 거니까 되돌려줘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물건적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건물주 임대는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되돌리죠. 이 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거니까 되돌리죠.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건적 반환 청구를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권리자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에 권리경합이라고 하고 이렇게 권리가 경합하게 되면 권리자 마음입니다. 권리자 마음이니까 자유롭게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 청구. 시험 문제에다가 계약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해서 반환 청구하게 되고 그 목적 달성이 안 됐을 때 안에서 소유권을 기초로 한 물건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권리자는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으면 권리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끝났으니까 되돌리죠. 이 말을 할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거니까 되돌리죠.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순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하나씩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동시에 청구하는 게 될까요? 한꺼번에 두 개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채권적 반환 청구가 되고요. 소유권을 기초로 한 것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적 반환 청구권이죠. 성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동시에 청구하는 거. 예를 들면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요. 그럼 임대인이 문 따고 들어가서 임차인 침을 내놓게 되면 불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면 소장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숫장도 뭐라고 돼 있어요? 저놈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고 내 거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내 거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쓰겠죠. 그럼 거기에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말도 들어가 있고 내 거라는 말도 들어가 있죠. 두 개를 동시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또 어떻게 나왔냐면요. 임대인이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소멸할까요? 이걸 시험 문제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 건물주가요.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되돌려줘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갖다 기초로 하는 반환천권은 그대로 존재할까요? 소멸할까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걸 이걸 문제를 냈습니다.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의 권리를 갖다 행사했다는 말은 조라고 떠든 거죠. 내 나라고 떠든 거기 때문에 반환 받기 전까지는 목적 달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목적 달성이 되기 전에는 다른 권리도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했다가 푸실 때는요. 표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 경합에 있어서는 권리자가 하나의 권리를 행사하면 다른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요. 하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목적 달성이 되었을 때 목적이 달성이 되면 즉 반환을 받으면 그때는 다른 권리가 소멸한다. 이 표현이 사법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권리 경합에 있어서는요. 하나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다른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권리 때 행사해서 목적 달성이 되면 그때 비로소 다른 권리가 소멸한다. 항상 결혼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요. 법규 경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규 경합 자 이 법규 경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법규 경합은요. 이것도 경합이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경쟁으로 읽는 겁니다. 경쟁 경쟁으로 읽는데요. 여기는 법규정이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규 경합은요. 처음부터 판사가 써먹을 수 있는 법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경합은 권리자에게 권리가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 그런데 법규 경합은 뭐요? 판사가 써먹을 수 있는 적용 법이. 법이 경쟁하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률관계 계약관계가 있는데 분쟁이 있어서 병이라고 하는 법원 판사한테 가서 소송을 제기를 했더니 이때 법원의 판사가 두 사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전을 찾아보니까 법전을 찾아보니까 A라고 하는 법에도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법에도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법의 개수만큼 반복해서 소송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 개로 끝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로 끝내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의 분쟁이 있었을 때 판사가 써먹을 수 있는 법전을 찾아보니까 이 법에도 있고 이 법에도 있고 이 법에도 있어. 그러면 법의 개수만큼 소송을 하게 되면 배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변호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요. 소송을 딱 이렇게 제기한 사람은 경제적 불이익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판사가 써먹을 수 있는 법이 두 개 이상 존재한다. 법이 경쟁한다. 법이 경쟁을 했다가 법규 경합이라고 하고 법이 여러 개 있으면 법의 개수만큼 재판하지 않는다 그랬죠. 약한 법을 쓰지 않고 강한 법을 쓴다 그랬죠. 그걸 무슨 원칙? 특벌법 우선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 법규 경합이 있을 때는요. 판사가 써먹을 수 있는 적용법규. 법이 두 개 이상 경쟁하는 것이고 법이 두 개 이상 경쟁하게 되면 판사는 그 법의 개수만큼 소송하는 게 아니고 한 번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법이 여러 개 있으면 가장 힘센 법,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규 경합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규 경합이 있으면 처음부터 권리는 한 개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권리는 한 개만 발생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법규 경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다가 권리 경합이든 법규 경합이든 처음부터 두 개 이상의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똑같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권리 경합은 권리가 경쟁하는 거니까 권리자에게 처음부터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법규 경합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처음부터 한 개의 권리만 존재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 배상법이 한 손해배상청구권하고 민법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배상한다는 얘기는 국가가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신분에서 국가가 준 권한을 행사하는데 국가가 준 권한을 행사하면서 일반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게 있어요. 경찰 공무원 갑이라고 하는 분이 강도를 갖다가 체포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격두 끝에 붙들어야 되는데 일반인 식당에 손해를 갖다 끼치는 경우. 그래서 강도를 체포한 것은 좋은데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국가가 시킨 직무를 수행하다가 롯데 피해를 줬으니까 국가가 대신 물어준다. 이게 국가 배상법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이 돼서 국가가 물어줬다고 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배상을 받았으니까 목적 달성이 됐죠. 배상을 했다가 받아서 100만 원 배상받으면 목적 달성이 됐는데 다른 법을 보니까 또 있어요. 또 있으니까 여기도 법이 있네. 이 법을 통해서는 배상받지 않았으니까 또 다시 물어내. 따블로 받는 건 돼요? 안 돼요? 따블로 받는 건 안 되죠. 그래서 국가 배상법과 민법은 법규 경합의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충돌은 지금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23쪽에 보면 제5절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내명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이거 100%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고시 시험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100% 나오는 거예요. 100%.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의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자 2조 1항 조문을 보면, 자 조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이 하여야 된다. 규정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은요. 가장 추상적 규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신의성실의 원칙, 분명히 규정을 나눴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신의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의칙의 위반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의칙을 갖다가 위반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신의칙 위반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이런 요건을 갖다가 규정하지 않았어요. 요건을 갖다가 규정하지 않은 규정을 따오는 추상적 규정이라는 말입니다. 추상적 규정. 그래서 요건을 갖다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조문이죠. 추상적 규정이고. 또 권리남용 금지에 관해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 규정도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지 권리남용이 되는지 우리는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신의칙 위반 여부라든가 권리남용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있을 때, 당사자가 떠들었을 때에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당사자가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법률관계가 존재합니다. 이때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듭니다. 판사님, 나는 상대방을 하고 계약을 갖다 체결을 했지만 나는 신의칙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떠들어요. 그랬더니 판사가요. 그래요? 위반한 적이 없어? 알았어. 그럼 당신 위반하냐? 이렇게 판단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판사님, 나는 신의칙 위반 아닙니다. 이렇게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판사는 뭐라고 하느냐? 당신 그렇게 떠들지만 내가 볼 땐 신의칙 위반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려거나 권리남용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가 떠드는 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당사자 주장 증명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다가 법원의 직권 고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의칙 위반 여부라든가 권리남용 위반 여부는 민법 조문에다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권리남용인지 이걸 갖다가 규정을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이 없는 규정을 따로 있는 추상적 규정이라고 하고 이러한 신의칙 위반이라든가 권리남용 위반 여부는요. 당사자가 입증을 할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 고려한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이건 전부 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요.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신의칙 위반 여부 따지지 않는다.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권리남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넣으면 그 특약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의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의의. 자 신의성실의 원칙이 뭔가요? 아니 그걸 또 왜 가만히 있다가 또 물어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이 믿는 것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을 정립하는데요. 신의성실의 원칙은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쌍방당사자가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쌍방당사자가 서로에게 서로에게 이익을 챙겨주라는 원칙입니다. 쉬운 거요. 각과 두 사람 관계가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에게 이익을 챙겨주라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의리라고 한 사람한테 이걸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 5억 원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어요. 5억 원에 해가지고 이때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이 5억 원 자신이 원했던 이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금전에는 하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돈에는 하자가 없어요. 낙서가 됐든 약간 구겨졌든 그 가치를 다 표상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상대방 매수인으로부터 자기가 원했던 매매 대금을 했다 지급받으면 이 사람은 100% 자신이 원했던 권리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는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 달성이 100%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이때 이 사람한테도 당연히 자기가 이익을 얻은 것만큼 이 사람한테 이익을 챙겨주는 게 원칙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는 이익을 얻어놓고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손해를 끼치는 게 원칙이겠습니까? 당연히 상대방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으니까 나도 그 사람부터 이익을 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따고 우리는 줄여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었으니까 그 사람한테도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익을 챙겨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따고 그래서 우리는 신의성실의 원칙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나가요. 뭐냐? 쌍방관계가 있어야 돼요. 쌍방관계. 당사자 관계가 있을 때 신의식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지 쌍방관계가 없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의식 위반 여부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법률관계. 즉 당사자 관계죠. 그래서 갑과 을 쌍방당사자가 상대방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면 상대방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 사람한테도 이득을 챙겨주라는 원칙이죠.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채권법에서 발달하는 거예요. 채권법. 왜 당사자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 여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당사라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과 신의성실의 원칙. 당사자 관계가 없이 주장할 수 있는 게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땅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건물 지을 수 있겠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건물 지었습니다. 정당한 소유권 행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유권 행사를 했는데 이 건물에다가 장례식장 영안실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영안실로 쓰다 보니까 곡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툼이 있어가지고 쌈박질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리라든가 병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 건물 가지고 소유권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생활이 깨지게 됩니다. 깨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소유권 행사를 했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한 좀 해주세요. 권리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권리내명 금지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조 1항에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1항은 권리 행사, 의무 행사, 권리 의무 관계가 있으니까 쌍방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의무는 거기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권리 의무 관계가 없는 제3제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내명 금지의 원칙은요. 의의만 아시면 돼요. 이건 공부하신 분들이 경험을 위해서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늘어갔으니까 이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의의만 알고 넘어가시고 경험하신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쪽으로 넘어가세요. 27쪽. 자 27쪽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권리의 주체는요. 보통 7문제에서 8문제가 나와요. 법원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권리의 종류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신의 측에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는 지금 3문제의 개념은 일단 확인하고 넘어왔어요. 권리의 주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권리의 주체는요. 갑 또는 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하고 의사표시를 했다가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갑 또는 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했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걸 권리의 주체라는 말 씁니다. 권리의 주체는요. 우리의 민법상 많지도 않고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 권리의 주체는 민법상 모두 몇 개? 두 개. 두 개입니다. 이 갑 또는 을이 될 수 있는 건 누가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사람 말고 법인 단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법인을 했다가 우리는 단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 자연인이 갑 또는 을이 될 수 있고 법인 단체도 갑 또는 을이 될 수 있죠. 이 사람과 법인을 했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했다가 우리는 권리의 주체라는 말을 씁니다. 권리의 주체. 그래서 민법상 갑 또는 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사람과 법인이죠. 사람을 했다가 우리는 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인. 그래서 자연인 사람하고 자연인 사람하고 법인 단체라고 하는 것이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법상 권리의 주체 가지고 1번에 보면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오로지 오직 자연인하고 법인이다. 자연인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거기 보면 민법상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민법상 능력은요. 우리를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자, 민법상 능력은요. 거기 보시게 되면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사 능력.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면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위 능력.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책임 능력 또는 불법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도 최근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했다 잡아야 되는데요.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고 책임 능력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살아서라고 읽는 겁니다. 살아서. 살아서. 권리자.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자격이죠. 자격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거는 명문의 강행 규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명문의 강행 규정. 그래서 살아서 권리자, 의무자, 갑과 을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했다가 우리는 권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살아서 갑 또는 을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자격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 자격은요. 명문의 법조문이 있다 없다?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법조문. 자, 우리 선생님들이 운전을 했다가 할 수 있는 자격을 했다가 하면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죠. 자격증이라고 하죠. 이 자격은 반드시 국가가 정해놓은 획일적 기준을 통과를 내야 돼요. 변호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증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국가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이란 글자가 있으면 글자로 인쇄가 된 눈에 보이는 명문의 강행 규정이 존재한다. 명문의 강행 규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권리능력에 관해서는 명문의 강행 규정이 존재하고 이 명문의 강행 규정은요. 이거는 반드시 권리의 주체인 자연인에 관해서 민법 제3조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인 단체에 대해서 34조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권리능력에 관한 박스 조문을 보게 되면 권리능력은 살아서 권리자, 의무자가 들을 수 있는 지휘 또는 자격으로서 명문의 강행 규정이 있다. 그래서 민법 제3조를 따 보세요. 거기 3조는 뭐라고 되었냐.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거기 사람은 이렇게 되어있고 사람을 했다고 하는 자연인이 이렇게 읽고 생존한 동안 밑줄을 건너세요. 생존한 동안이라고 되어있지 출생부터 사망이라는 글자는 안 보이죠. 이걸 예전에 시험 문제 어떻게 줬냐면 우리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줘야 되는데 사람은 출생부터 사망시까지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명문 눈에 보이는 글자는 생존한 동안이라고 되어있지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라는 글자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생존한 동안을 했다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으로 그러는데요.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통설, 학설, 판례가 일치해서 생존시부터 출생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생존한 동안은 출생부터 사망시까지를 했다가 생존이라고 하고 잉태했을 때부터 사망시까지가 아니라는 걸 기여를 하셔야 돼요. 잉태한 때로부터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출생부터 사망시까지. 그래서 생존한 동안의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 강행 규정이 있고 민법 제34조. 법인이죠. 강행 규정이에요. 법인은 법률의 규정이 조차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법인 단체는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능력은요. 이걸 딱 우리는 재정신 그러는 거예요. 재정신. 재정신을 했다고 우리는 의사능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의사능력 이것도 재정신인데 그 밑에 4번에 보면 책임능력 나와 있죠. 책임능력 이것도 재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재정신. 이렇게 재정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재정신을 어디에 가서 사먹느냐. 의사능력은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했다가 대상으로 하는 재정신을 했다고 우리는 의사능력이라고 하고 책임능력은요.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불법행위. 칼로 찌르거나 불찌르는. 해코지하는 경우죠. 칼로 찌르거나 해코지를 했다 해가지고 손을 날게 딱 끼치게 되면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불법을 저지른 놈은요.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책임을 했다가 판단할 수 있는 재정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법을 했다가 저질렀을 때는 잘못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걸 했다가 알고 있으면 재정신이 있는 것이고 불법을 했다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했다가 저질렀다가 모르는 놈 있죠? 이러한 놈들은 책임 무능력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했다가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했다가 책임을 했다가 인식할 수 있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따라 인식할 수 있는 재정신, 정신능력을 했다가 우리는 이걸 불법행위능력 또는 책임능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책임을 알아먹느냐 못 알아먹느냐 이거요. 책임을 알아먹으면 재정신이고 책임을 했다가 못 알게 되면 그놈은 재정신이 아니라는 놈이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의사능력은요. 재정신인데 의사능력은 불법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자, 여기 또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법률행위가 뭐냐 이거죠? 자, 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경험하신 분들은요. 어, 그래. 막연하게 내가 알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법률행위는요. 교과서를 했다 읽어보면 나중에 뭐라고 되냐면 기본서 나중에 받으시면은요. 일정한 법률효과의 달성을 했다가 목적을 한 하나 또는 수계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효권을 말한다. 아주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건 교과서를 했다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읽어볼 내용이고요. 우리는 법률행위 이렇게 나오면요. 간단하게 인정하시대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같다가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같다가 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매매계약, 임대차, 유원, 증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고파는 매매계약이라든가 돈 받고 빌려 쓰는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공짜로 주는 증여계약이라든가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해제라든가 그다음에 계약을 했다가 또는 법률을 했다가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겠습니다. 취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명칭은 다르지만 전부 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같다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같다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했을 때 매매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원해서 매매계약을 처리하게 되면 매매라고 하는 의미를 했다가 당사자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원해서 저질렀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법률행위가 갖고 있는 이 법적 가치. 법적 가치는 권리와 의무죠. 권리와 의무. 법적 가치를 했다가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했다가 우리는 이걸 의사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선택을 하면 자기가 원한 걸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한 걸 또 자기가 모르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한 것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제정신을 갖다가 우리는 의사능력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불법을 저질렀을 때 책임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갖다가 우리는 책임능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둘 다 정신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신능력은요. 사람마다 똑같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제정신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정신을 안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능력은요. 명문의 규정을 냈다가 둘 수가 없어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때그때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죠.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명문의 규정을 둘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정신능력은 전부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내가 민법을 냈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집중을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들어서 점수를 갖다가 많이 맞아보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정신은 순간 나갔다 올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왜 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정신능력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명문의 법조문을 둘 수가 없다라는 걸 꼭 결합시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정신능력 이렇게 나오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 명문의 규정을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가 획일적으로 12시가 넘으면 똑같이 잠자는 거니까 전부 다 12시 이후가 되면 전부 다 의사 문역자 취급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2시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12시 이후에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명문의 규정을 둘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은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위능력은요.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 단독으로. 단독으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법률 행위를. 자기가 원하는 이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단독으로. 유효하게. 유효하게. 저지를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 여기 또 자격 나왔죠. 자격이니까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갖다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했다가 행위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행위능력. 행위능력이 뭐예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능력자 그림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혼자서 못한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 못한 사람을 딱 하는 법에서 뭐라고 부르냐? 제한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제한능력자. 자, 그래서 능력을 했다.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요. 민법상 능력은 살아서 값 또는 의리될 수 있는 자격을 했다가 권리능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정신, 정신능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원해서 하는 법률행위에서 제정신은 의사능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했다가 저질렀을 때 책임을 했다가 인식할 수 있는 걸 했다. 우리는 책임능력이라고 부르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했다. 우리는 행위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문제를 때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권리능력자는. 권리능력자는. 행위능력자이다. 이거 맞을까요? 시험문제 아주 간단하게 줍니다. 우리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민법으로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개념 싸움에서 읽으셔야 돼요. 권리능력자는 행위능력자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요. 해석이 굉장히 힘들죠. 이거는 10초 하나 판단하셔야 돼. 짧게 말하면 3초 만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으시면 안 돼요. 바꿔서 읽어야 돼요. 권리능력은 살아서 읽는다고 그랬죠. 의사능력은 제정신이라고 그랬죠. 행위능력자는 혼자서 한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혼자서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혼자서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서 못하는 제한능력자도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위능력자는 권리능력자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맞을까요? 이건 맞는 거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 또는 책임능력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나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혼자서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서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지문이 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개념을 했다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사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부터. 그래서 이 자연인 사람에 관해서 보통 3문제, 4문제가 나오게 되고 법인에서도 보통 4문제가 나오는데요. 4문제, 4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8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20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물건 하나를 통째로 잡아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의 주체 자연인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연인은 권리능력자가 되는데요. 이 자연인에 관해 권리능력,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28쪽 왼쪽에 보시면 자연인의 권리능력에서 제3조 조문이 있어요. 앞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의 권리와 의미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은 누구나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분. 자,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자연인,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동영사로 보시는 모든 분들은요. 이 과정 똑같아요.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일정한 시기에 잉태가 됩니다. 일정한 시기에 잉태가 돼가지고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있죠.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기간을 거치게 되면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출생. 출생이라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일정한 시점이 되면 심장이 멎죠. 심장이 멎는 걸 떠오르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 갑은 사람은 똑같이 회길적으로 일정한 시점에 잉태가 되고 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다가 일정한 시점에 어머니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때에는 생존을 통해가지고 스스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인의 생애는 이렇게 잉태, 출생, 사망이라고 한 단계를 거치는데요. 우리 민법 제3조는 우리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생존한 동안에 권리자, 권리자 그 다음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을 나는 게요. 법조문 자체는요. 생존한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생존한 동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자, 생존한 동안은요. 출생부터 사망까지 했다가 생존한 동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잉태부터, 잉태부터 사망까지 했다가 생존한 것을 볼 것이냐? 우리 판례는요. 일치가 돼가지고 생존한 동안의 이 의미는요.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것이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 이 말의 의미는요. 출생이 있어야지만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는 생존한 동안 그러면 이때 생존은요. 출생부터 사망까지 했다가 생존을 보기 때문에 출생을 했다가 거치면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출생을 거치기 전에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출생을 거치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이라고 안 불러요. 그때는 뭐라고 불러요? 태아라고 부르죠. 태아. 그래서 이 태아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민법을 했다가 지금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민법은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를 했다가 사람의 출생이라고 하느냐. 사람의 출생은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진통이 느껴졌을 때부터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아니면 조산원에 가서 신체의 일부가 노출이 됐을 때부터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일부 노출. 아니면 퇴출을 갔다가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애하고 울 때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이냐. 퇴출을 제거했을 때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이냐. 시간적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시를 기준합니다. 전부 노출시. 이 전부 노출이라는 얘기는요. 퇴출을 갔다가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애하고 울게 되면 그때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법은요. 진통이 있었을 때부터 사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태아의 일부가 노출이 됐을 때 사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퇴출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로부터 사람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노출이 됐을 때예요. 전부 노출. 그런데요. 참고로 이렇게 형법을 갖다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형법은요. 진통이 있었을 때로부터 사람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진통이 있었을 때로부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진통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때 병원의 의사가 불법을 했다가 저질러가지고 출산을 방해했다 그러면 그거는요. 태아낙태죄가 아니고요. 그때는 살인죄를 했다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에 있어서는요. 진통시부터 사람으로 보지만 민법은요. 탯줄을 제거하지 않고 응애하고 울었을 때 전부 노출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노출이 돼버리면 그때는 없었던 권리능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능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권리능력의 취득 시기가 되는 거죠. 취득 시기에.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게 되면 출생신고와 상관이 없이 바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다가요. 사람이 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없는 이상 권리능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만 있으면 전부 노출이 되면 출생신고와 상관이 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권리능력의 시작점이죠. 그다음에 사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망. 이 사망은요. 이거는 무조건 우리는 심장정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심장정지. 다른 신체기관이 아니고 심장이 멎었을 때. 심장이 멎었을 때는요. 혈액을 펌프질 했다 할 수 없으니까 맥박이 멈추겠죠. 맥박이 멈췄다 해서 맥박종지라는 말을 씁니다. 심장이 멎어서 맥박이 더 이상 뛰지 않았을 때. 맥박종지가 됐을 때. 이걸 따고리는 사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맥박종지가 됐을 때. 따라서 뇌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뇌사는 뇌는 지금 현재 제대로 정상적 기능을 했다가 못하고 멈춰있지만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사는요. 민법에서 말하는 사망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뇌사는 민법에서 말하는 사망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심장이 멎게 되면 사망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심장이 멎었을 때부터 모든 권리능력은 소멸하는 겁니다. 따라서 심장정지 사망에 있게 되면 이때는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거죠. 소멸. 그래서 권리능력의 종기가 되는 거예요. 권리능력의 시기가 아니고 권리능력의 종기가 된다. 종기. 이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지 못하면 태아라고 한다. 태아. 그래서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요. 법에서 말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있는 태아한테는요. 보호를 했다가 해줘야 될까요? 해주지 말아야 될까요? 해줘야 되겠죠. 왜? 살아서 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구나 지금은 예전과 달리 의료기술이 발달이 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100%에 살아서 출생할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신 중 태아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거 하나 기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29쪽에 보면 태아의 권리능력 해가지고 태아에 관한 입법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 보호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요. 일반적 보호주의는요. 출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했다가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 보호주의입니다. 그래서 출생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출생이 돼버리면 사람으로서의 권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 태아에게 모든 권리를 했다가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 보호주의. 그러나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걸 기여를 하셔야 돼요. 우리 민법은 태아에게 모든 권리를 했다 주는 게 아니고 법에 규정된 것만 줍니다. 법에 규정된 거 일부만 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개별적 보호주의. 일부만 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으로서 30쪽에 보게 되면요. 민법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양과로 입은 별표 놓으시고. 그래서 다섯 가지를 줍니다. 다섯 가지. 법에 규정된 거 다섯 가지만 주는데요. 그러다가 동글맹의 1번에 보면 불법행위의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 나와 있죠. 불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글맹의 2번에 보면 재산상속 재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글맹의 3번에 보면 대습상속에 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4번에 보면 유리분권. 5번에 보면 유증 똑같이 유유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앞글자 맞다 보면 불재대 유유죠. 불재대 유유.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주관식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신 중 태아에게 어떠한 사실이 발생이 됐을 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을 때. 그 다음에 임신 중 태아에 있을 때 재산상속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자격을 했다가 상실하거나 상속인이 사라져서 결론이 있을 때에는 대를 이어서 세습할 수 있다고 해서 대습상속. 그 다음에 유리분권. 그 다음에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인정을 해주고. 이거 말고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재대 유유. 불재대 유유. 자꾸 반복하시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저한테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상속인이 사라졌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대습상속권. 그 다음에 그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부 다 재산을 넘겨버리면 그때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리분권이 있어요. 유리분권. 그 다음에 유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불재대 유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요. 31쪽에 행위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